자, 봅시다. 12강의 1번이야 이제. 일단 소재 먼저 쓰세요. 문제는 어휘 선택 문제, 어휘 문제고 소재, 친구관계의 특성이라는 주제. 친구관계의 특성. 할게. 봅시다. 자, Friendship. Friendship이면 일단 우정이라는 뜻으로도 외우고 있을 것이고 친구관계, 교우관계라는 뜻이야. 자, 친구관계는 여기 동사 먼저 확인해. Depend on. 동사입니다. 여기 Almost Exclusively는 그냥 괄호 묶어버려라. 자, 동사 Depend on이면 뭐뭐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한창 동의어 말로 많이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다 외웠어 이제. 불러봐봐. Depend on, Rely on, Result to, Turn to, Count on. 다섯 개. 됐지? 혹시 모르니까. Depend on, Rely on, Result to, Turn to, Count on. 요 정도. 이거 전부 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뭐뭐에 기대다, 뭐뭐에 달려있다. 요 뜻입니다. 요 가운데 들어간 부사는 Almost는 거의 다 아는 거고. 자, Exclusively 하면 이게 뭔 뜻이야? 독점적으로, 베타적으로, 전적으로. 요 뜻이야. 독점적으로, 베타적으로, 전적으로. 친구관계는 거의 전적으로 무엇무엇에 의존합니다. 뭐뭐에 달려있습니다. 자, 뭐에 의존하냐면 Ongoing Emotional Link에까지. 자, Ongoing 하면 진행 중인 지속적인 뜻입니다. 진행 중인 지속적인 Emotional, 정서적인 링크, 관계에 의존합니다. 친구관계는 그러니까 거의 전적으로 뭐에 의존한대? 정적인 관계에 의존한다, 이 얘기야. 누구 사이에? Between Us,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정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에 의존합니다. 자, Dispontaneity. 자, Spontaneity. 뭐 이거? Spontaneity. 자, Spontaneity 하면 이게 뭔 뜻이야? 자발성이죠? 자, 이러한 자발성은 Is, 입니다. 뭐입니다? Part이니까 부분입니다. 뭐의 부분이야? 친구관계의 매력의 부분입니다. 됐어? 여기서 말하는 자발성이라는 건 뭐야? 자발적이라는 건 어떤 강제적인 요소가 없는 거지. 친구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막 의무적으로 만나야 돼, 누구를?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고. 이렇게 되게 자발적인 거지. 그게 친구관계의 매력의 일부입니다. 이거 말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꼭 매력이라고 안 해도 되고 뭐 장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치? 자, 친구관계의 장점, 매력의 일부입니다. 자, Friends. 친구들은 Don't have to 동사원형. 자, Don't have to니까 뭐 뭐 할 필요 없다. 이 뜻이죠? 친구들은 Keep in touch가 연락하다라는 뜻이니까 연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친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연락해야 돼. 친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문자 남겨야 돼.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아니라고. 다 지금 자발적으로 정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로 엮여있는 사이란 말이야. 됐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꼭 의무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친구들은 Choose, 선택합니다. 뭘 선택해? 보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뭘 보내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니야. 강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됐어? 뭔 말인지? 자, our relationships. 자, 우리의 관계는 growth and difference니까. 본동사 두 번 나온 겁니다. 자, 우리의 관계는 성장하고 그리고 깊어집니다. 근데 뒤에 봤더니 not a but b 보이죠? 체크해놓으세요. 뭐 not because but because를 봐도 되고 그냥 쉽게 not a but b로 가. not a but b에서 a 자리에 because 주어동사, b 자리에 because 주어동사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성장하고 깊어져. 근데 그게 무엇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무엇 때문에 관계가 성장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고. 됐어? 자, 무엇 때문이야? a 봐봐. it should니까. 어? should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내용이잖아. 그치? 뭐때문에 성장하고 깊어지는 게 아니야. 뭐때문이야? 여기 뒤에. we both genuinely wanted to. 자, two 뒤에도 또 쭉까지 표시해놔. 여기 맨 마지막에 two 보이죠? 요 two 부정사의 two 이거 지금 대부정사야. 원래는 요 two 부정사의 two 뒤에도 똑같이 뭐가 있었어? grow and deepen. 똑같이 요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계속 겹치니까 그냥 생략하고 안 쓴 겁니다. 됐죠? 다시 해볼게 이제. 자, 우리의 관계는 성장하고 깊어져. 근데 뭐 때문이 아니래? 우리의 관계가 성장하고 깊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야? 우리가 둘 다, 우리 둘 다 진위인이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야. 뭘 원해? 이 그것이. 이때 이 시 가리키는 것도 앞에 나와 있는 요 우리의 관계 얘기하는 거죠.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둘 다 우리의 관계가 성장하고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성장하고 깊어지는 거지 그게 어떤 의무에 의해서 그래야 하니까 성장하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알아들었죠? 넘어갑니다. but, 하지만 그러나 this lack of structure 여기까지 일단 structure라고 하면은 구조라는 말은 다 알고 있지? 구조라는 뜻은 구조라는 게 뭐야? 구조물이라는 게 어떤 뼈대를 말하는 거고 체제,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 구조나 체계 정도로 합시다. 여기서는 체계라고 해석할게. 자, 이러한 체계의 렉, 렉이 뭐야? 부족, 결핍, 체계가 없다는 얘기지? 체계가 있으려면 어떤 의무적으로 뭘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친구 관계라는 건 의무적이야, 자발적이야. 자발적인 거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는 어떤 체계가 있어, 없어? 체계가 없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결여. 됐어? 체제가 없는 것이 또한 can imperal. 자, imperal 하면 뭔 뜻입니까, 이게? 이거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결여가 또한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뭘? 우리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 어떤 친구랑은 자주 연락했는데 어떤 친구랑은 자주 연락 안 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럼 한동안, 오랫동안 연락 안 하면 서로 좀 멀어질 수도 있죠? 됐어? 그럼 그 관계는 깨지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용 어려운 거 없지요? 오늘은 지금? 뒤로 좀 빨리 갈게 이제. Responsibility, 책임이야. 어디에서의 책임이야? At work, 직장에서. 혹은 In our marriage,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그리고 Family니까. 가족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됐어? 다시 한 번. 직장에서나, 혹은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에서의 이 책임들은 심, 뭐뭐하게 보입니다. 동사 심, 이 형식이죠? 뭐뭐하게 보이다니까 뒤에 Clearer. 이거, 형용사 Clear의 비교급이죠? 더 분명해 보입니다. 직장이나 이런 데 봐봐. 직장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 책임 이런 게 딱 명확히 드러나지. 뭔 말이지, 돼? 그 얘기야, 그냥.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결혼을 했으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뭐 그걸 또 뭐 성 역할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되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직장에서든 뭐 가정, 결혼하고 가정생활에서든 간에 그런 책임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More Compelling. 여기, 일단 요것도 문제네. Compelling이 뭔 뜻이야, 얘들아? 원래 동사 컴펠이 뭔 뜻입니까? 컴펠. 허가 동사 문영할 때도 컴펠 목적어, 투부정사 많이 얘기했는데 컴펠이 뭐야? 어? 어, 강요하다. 강제로 시키다 이거지? 그러니까 컴펠링 하면 강요하는, 강제하는도 되고 어려운, 힘든도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 이제. 자, 직장이나 우리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에서의 책임들은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더 어려워,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뭐보다? Demands of friendship이니까 친구관계의 요구보다. 친구관계의 요구라는 건 친구관계에서도 뭘 요구해? 어떤 책임을 요구할 건데 친구관계에서 요구하는 책임보다 이런 직장이나 결혼생활, 가정생활에서 요구하는 책임이 더 명확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아까부터 얘기했어. 이 전 페이지에서도 친구관계는 어떤 의무적인 강요가 있어? 없어? 없지. 자발성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정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로 이어진다고 그랬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자, the claims of other commitments. 여기까지. claim 하면 주장이나 요구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요구라고 해석할게. 자, 뭐의 요구야 근데? other commitment. 자, commitment 하면 명사로 우리 무슨 뜻을 알고 있습니까? commitment 약속 헌신 전념 혹은 의무나 책무 이런 뜻을 알고 있죠? 그치? 앞에 지금 여기 responsibility 책임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책문화 의무로 해석할게. 됐어? 자, 여기 자, 다른 의무의 요구야. 다른 의무의 요구라는 거는 친구 관계 이외의 다른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할 의무를 요구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자, 다른 의무의 요구가 쉽게 크라우드 아웃이야. 자, 크라우드 아웃이 뭔 뜻이야? 동사로 크라우드는 무슨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우드는 명사일 때 명사일 때 크라우드 군중 사람들 이거지? 군중 사람들이 있는데 아웃 밖으로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거야. 내 몰다야. 크라우드 아웃이 내 몰다 내 쫓다 몰아내다. 다시 그러면 봐봐. 친구 관계 이외의 다른 의무다, 얘들아. 됐어? 친구 관계가 아닌 다른 의무.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직장에서의 의무라고 해볼게. 직장에서의 의무의 요구야. 직장에서의 의무니까 지켜야 되잖아. 그치? 직장에서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쉽게 몰아낸대. 뭘 몰아내? 시간을 몰아내는 거야. 어떤 시간? 우리가 마이 샌드 친구와 함께 보낼지도 모르는 시간을 몰아내. 이게 무슨 말이겠어? 원래는 친구를 만나려고 했어. 친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긴 거야. 내가 할 일이. 그러면 친구를 만나야 돼?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지. 일이 먼저지.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결국 친구랑 보낼 시간을 몰아낸 거야. 그럼 친구랑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순위가 밀려난다는 얘기야 지금. 다른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니까 친구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어진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넘어갑니다. 어라? 아 이거 대문자 맞지? 인크리싱. 일단 문장 제일 앞에 ing를 시작했고 그 뒤에 콤마 보이는데 ing와 콤마 사이에 지금 본동사가 없네. 그럼 이거 동명사 주어라고 했어. 분사구문이라고 했어. 분사구문이죠? 됐어? 분사구문이고 앞에 생략된 접속사는 그냥 내가 얘기할게. 뭐뭐 때문에 as 정도라고 합시다. as나 because나 since 생략된 분사구문이야. 에너지와 attention. attention이면 주의나 주목, 관심이죠? 에너지와 관심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these concerns. 이러한 concern 하면 concern이면 명사로 걱정, 우려, 관심, 중요한 일, 관심사 이런 거거든? 됐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 이거 concern 일이라고 해석할게.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면 이 앞에 나왔던 다른 책무들을 말하는 거야. 다른 의무들을 말하는 거야. 됐냐? 그리고 또 봐봐 이제. 이거 앞에 분사구문이라고 먼저 얘기했었지? 분사에 바로 앞에 보니까 분사의 주어 따로 있어? 없어? increasing의 주어 따로 없지? 왜 없는 거야?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한 거지요? 그럼 여기 갖다 집어넣어봐. 아까 예를 들 때 회사의 일을 예로 들었었지 이거? 직장에서의 일 회사의 일이 에너지와 관심을 증가시킨대. 됐어? 에너지와 관심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회사의 일은 leave 남겨. 누구를? 우리를. 어떤 상태로 남겨? drained니까. 이거 지금 목적 보호로 과거문사 들어가 있는 거야. 동사 drain이 뭔 뜻이야? 명사로 뭔 뜻이야. 명사 drain drain이 명사로는 배수구란 뜻이 있어. 배수구나 배수관. 배수구가 뭐하는 거야? 물 빠지는 곳을 배수구라고 하는 거지. 동사 drain이 물이나 액체 같은 거를 빼내다 이 뜻이야. 어? 우리 몸에서 기운 같은 거 에너지 같은 거 빠져나가는 거 있지. 그게 drain이야. 그래서 drained 하면은 이게 형용사로 drained 하면 과거문사 형태지만 형용사로 진이 빠진 이 뜻이야. 진이 빠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진이 빠져 있으니까 진이 빠져 있는 상태면 막 힘이 넘쳐나는 상태야. 막 다 지친 상태야. 지친 상태겠죠? 생각해봐. 회사에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 에너지와 주의력 같은 게 증가하겠어? 떨어지겠어? 일을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증가해 에너지가 빠져. 힘이 빠져. 빠지지? 됐어? 그러니까 답이 4번이야. 지금 여기서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일이 다른 책무가 다른 책무가 에너지와 주의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감소시키거나 빼앗는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따라가면 absorb 분사니까 increasing을 absorbing으로 바꿔. 됐어? 그럼 다시 이어서 할게. 해석 쭉 합시다. 생략된 주어 그냥 주절해주셔서 갖다 집어넣을게. 이러한 일들이 즉 다른 책무들이 다른 의무들이 에너지와 주의력을 빼앗기 때문에 흡수시켜버리기 때문에 없애기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진이 빠진 채로 남겨둡니다. 진이 빠지게 합니다. 자 뭐 했을 때 진이 빠지겠어? 우리가 to find 동사 find 강조하려고 조동사 to 한 번 더 쓴 거야. 우리가 발견할 때 뭘 발견해? 시간을 발견해. 어떤 시간? to be 함께 있을 시간 그냥 수식해야겠네. 우리가 함께 있을 시간을 발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 진이 빠진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함께 있는다 했는데 누구와 함께 있을 시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친구와 함께 있을 시간. 다시 얘기해. 아까도 얘기했어. 친구 만나려고 했어. 친구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몸에 힘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생긴 일을 처리하느라고 에너지랑 주의력 기 다 빨렸어. 속된 말로 기 다 빨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친구 만나러 가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와 함께 있을 시간을 딱 찾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기 다 빨린 상태라고 진이 빠진 상태라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삽 아 이거 사비래 4번이 답인 건 알겠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야.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다음 갑시다. 이제 그리고 나서 친구 관계는 그러면 친구 관계는 becomes 됩니다. 뭐가 돼? 이제 이렇게 기 다 빨리고 나서 친구 만나러 갔어. 친구 만났더니 디버전 디버전이 뭐야? 기분 전환이나 오락이란 뜻이죠? 어떤 기분 전환이야? 리프레싱이니까 자 리프레시가 상쾌하게 만들다 활기를 띠게 하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그리고 나서의 친구 관계는 그리고 나서 친구를 만나면 상쾌한 활기를 주는 기분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무엇으로부터 근데 리얼라이프니까 현실 생활로부터의 상쾌하게 상쾌하게 해주는 기분 전환이 됩니다. 근데 뒤에 봤더니 with no legitimate demands of its own이니까 자 with no니까 이거 그냥 한 단어로 고치면 뭐야? without일 거 아니야? 그치? 뭐 뭐 없이 뭐 없이 무엇도 없이 현실 생활로부터의 상쾌한 기분 전환이 된대 리지터미트이 뭔 뜻입니까? 합법적인 이란 뜻 있지? 합법적인 정당한 타당한 이거야 demand는 요구고 자 합법적인 요구 정당한 요구도 없이 어떤 요구도 없이야 그러니까 뭐의 요구야 근데 its own이니까 그 자체에 친구관계 자체에 어떤 요구도 없이 그냥 뭔 말인지 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넘어가도 되지? 자 뒤로 갑시다 이제 2번입니다 소재 적으세요? 어두운 곳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눈의 변화 어두운 곳에 갑자기 눈의 변화 일단 문제는 주어진 문장 넣기 문제입니다 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합시다 답 4번이었어 답 4번 왜 답이 4번이냐면 여기 먼저 표시해놔 얘들아 여기 어 케미컬 화학물질 나오지 주어진 문장에서 화학물질 자 어떤 화학물질이야 근데 콜드니까 불리어지는 화학물질이네 뭐라고 불리어져 로돕신이라고 불리어진대 이런 물질 이름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 없으니까 로돕신이라고 불리어져 여기 비주얼 퍼플 나오지 퍼플이 원래 뭐야 무슨 뜻이야 퍼플 어 보라색 자주색 요런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퍼플이 여기 해석지 보니까 시홍 이렇게 돼있어 시홍 홍씨 동생인가 홍씨 동생은 아닌데 홍비인데 아무튼간에 뭔 얘기하는지 알아 지금 홍씨 홍비 어 구름빵 봤냐 니네 구름빵 안 봐 하긴 니네 볼 나이가 아니지 나도 볼 나이는 아니죠 왜 봤겠어 애들 때문에 보는 거지 한창 막 뽀로로 뽀로로 캐릭터 이름 다 아냐 그거 다 외우고 엄청 뿌듯했는데 뽀로로에 나오는 애들이랑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은 뽀로로 하고 구름빵 되게 많이 봤거든 그 터닝맥 카드 알아 터닝맥 카드는 알아 근데 그건 많이 안 봐가지고 내가 그건 모르고 다행히도 애들이 폭력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구름빵이랑 뽀로로 구름빵이라고 있어 구름빵 엄마가 빵을 해주는데 그게 구름빵이거든 구름빵을 먹으면 붕붕 떠다녀 하늘 날라다녀 그건 담배고 이 새끼야 자 다시 뭔 얘기인지 아무튼 합시다 이제 일단 여기 표시해놔 왜 지웠어 화학물질 표시되어 있지 이거 그지 자 답 4번이라고 그랬어 자 4번 가볼게 4번에 보면 여기 디스 서브스탄스 보여 이거 이러한 물질 보여 이 물질 할 때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앞에 주어졌던 이 화학물질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에 그 화학물질이 먼저 들어가고 화학물질 나왔으니까 그걸 다시 언급하면서 지시됨 명사 디스 서브스탄스 이렇게 쓴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제 내용 봅시다 주어진 문장 먼저 볼게 주어진 문장 하지마 여기부터 보자 Have you ever gone 여러분은 Have pp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에 ever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의 경험이네 여러분은 간 적 있습니까 이 뜻이야 됐어 여러분은 간 적 있습니까 가본 적 있습니까 자 근데 from a into b 어디로부터 어디로 간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어디로부터야 a bright sunny afternoon 밝은 맑게 밝은 뭐 sunny니까 햇볕이 쨍쨍한 afternoon 오후에 됐어 아무튼 밝은 곳인 거야 지금 이거 밝은 곳에 있다가 into 어디로 a dark motion picture theater 자 어두운 motion picture theater가 그냥 영화 극장이지 뭘 됐어 그러니까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아주 캄캄한 어두운 곳으로 가본 적 있습니까 이 얘기야 이런 경험 우리 다 있죠 그치 자 once inside 일단 inside니까 안쪽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안에 들어가면 이 얘기야 일단 안에 들어가면 어두운 안에 들어가면 밝은 곳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you 여러분은 are not surprised 놀란데 놀라지 않는데 놀라지 않죠 왜 놀라지 않아 to find 알게 되어서 발견해서 놀라지 않는데 뭘 that is 라는 걸 that is that is that is 내가 뭐야 네가 practically 자 practically 하면 사실상 실제로 거의 이 뜻이야 네가 거의 아 blind이야 네가 거의 어떻다는 걸 발견하고서도 놀라지 않아 blind니까 눈이 먼 안 보인다는 얘기죠 얼마 동안 for a while 그러니까 잠시 동안 다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극장 안에 들어갔을 때 일단 안에 들어가면 네가 잠시 동안이라도 거의 눈이 먼 것 같다 라는 걸 발견하고서도 놀라지 않는단 말이야 됐어 뭔 말인지 자 after about 5 minutes 자 약 5분 후에 너는 will find 알게 돼 뭘 알게 돼 이때 find에다가 v5라고 쓰세요 동사 find 나오면 찾다 발견하다 알아내다 생각하다 자 약 5분 후에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뭘 your sight 너의 시력이 returning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됐어 근데 이 뒤에 이제 봐봐 우리 예전에 with 부대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필기했던 거 기억나 with 부대 상황 자 좀 됐으니까 한 번만 다시 적읍시다 이제 까먹지 말아야 돼 얘들아 with 부대 상황 물론 앞으로 아직 뭐 한 90일 이상 남았으니까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 중에 안 까먹는 것도 중요한 거야 현상 유지해야지 어 자 위드 부대 상황이라고 그랬어 용어 몰라도 돼 용어 몰라도 좋으니까 패턴 꼭 기억해놔 자 전치타 위드가 먼저 나오는 거야 전치타의 뒷자리 전치타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나와 그 명사의 뒤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나와 명사 수식은 원래 어떤 품사가 한다 그랬어 형용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다른 형태의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ing 현재 분사나 ed 과거 분사 들어갈 수 있고 또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결합되서도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지 그치? 아무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 위드 명사 수식어 이 패턴이라고 그랬어 위드 명사 수식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한별아? 그치? 어 잘 봐봐 자 명사는 마치 뭐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어 명사를 명사를 주어처럼 해석하라고 그 다음 이 뒤에 나와있는 이 수식어 보이죠? 이 수식어들을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맨 앞 대가리에 있는 위드는 원래는 전치사지 원래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 위드를 마치 뭐처럼 해석해라 접속사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주동 종속절을 구의 형태로 바꿔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라고 알겠어? 그럼 이때 전치사 위드 무슨 뜻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그렇지 뭐뭐 인 채로 뭐뭐 한 채로 뭐뭐 인 채로 뭐뭐 한 채로 그러니까 동시동작이야 뭐뭐 인 채로 뭐뭐 한 채로 주어가 동사인 채로 주어가 동사한 채로 혹은 주어가 동사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던가 이도저도 말이 안된다 싶으면 이유의 뜻이야 뭐뭐 때문에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적용시켜볼게 자 일단 형태부터 갑시다 전치사 위드 보여 colors가 명사지요 그 뒤에 뭐 나와 이제 becoming ing 해가지고 현재 분사 나왔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분사의 뿌리가 become이니까 이놈의 bore 나와야 될 거 아니야 more visible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그대로 해석해봐 이제 뭐가 색깔이 색깔이 more visible 이니까 더 보이게 됩니다 이 얘기야 됐어? 처음에 어땠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극장이 딱 들어가면 깜깜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다가 약 5분 후엔 어떻게 됐는데 이제 너의 시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고 그랬지? 근데 뭐 하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색깔이 더 이제 보이게 되기 때문에 보이면서 됐어? 색깔이 보이게 되면서 너의 시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뒤에 봤더니 뭐함에 따라서 뭐하기 때문에 your cons 자 여기 con 지문 밑에 봐봐 con 하면 여기 원추체라고 나와있죠? 색채 시각을 담당하는 시세포래 눈의 세포래 원추체 아무튼간에 자 너의 원추체가 어댑트 자 혼동호형이잖아 ATAPT야 뭔 뜻이야 이거? 적응하다 조절하다 조정하다 너의 원추체가 무엇에? 그 어두움에 적응함에 따라서 색깔이 더 잘 보이게 되면서 너의 시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얘기야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이제 동그라미 2번 뒤에 Over the cross of which을 쫙 쳐놔 직역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 Over the cross of 하면 뒤에 시간뜻하는 명사가 나올 거야 뭐뭐동안에 이 뜻이야 뭐뭐동안 혹은 뭐뭐동안에 걸쳐 이 뜻이야 뭐뭐동안 뭐뭐동안에 걸쳐 자 뭐뭐동안에 걸쳐서냐면 Approximately 하면 이것도 대략이죠 대략 30분에 걸쳐서 대략 30분 동안 대략 30분 동안에 걸쳐 Your Rod 이것도 아까 여기 있네 간상체래 명암을 식별하는 시세포야 이거는 명암 구별하는 거야 아까 원추체는 색상 구별하는 거고 색깔 구별하는 거고 어찌되어건 간에 대략 30분 동안에 걸쳐서 너의 간상체는 Attain 얻게 돼 Attain하면 얻다 획득하다 뭘 이루다 도달하다 이 뜻이야 여러분의 간상체가 얻게 됩니다 뭘 얻게 돼 이제 그것들의 Full 온전한 Sensitivity 민감성 반응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 명암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Slide Improvement 약간의 향상 발전 뭐에 있어서 Your dim light vision 여기까지 Dim이면 어둑한 흐릿한 이 뜻이지 그러니까 너의 어둑한 조명에 대한 시력을 말하는 거야 됐어? 여러분의 너의 어둑한 조명에 대한 시력에 있어서의 약간의 발전 말이 그런데 무슨 뜻이야 결국에는 어두운 데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약간 좋아졌다는 얘기야 이제 됐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 5분 지나면 어떻게 되고 30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약간씩 시력이 좋아진 거잖아 어두운 환경에서 너의 어두운 조명에서의 시력의 향상은 May continue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진데 더 잘 보이게 된대 자 For considerable length니까 자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의 뜻이고 length는 길이라는 명사지요 됐어?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이야 됐어? 근데 언제 After that이니까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럼 뭐야 점점점점 더 잘 보여질 겁니다 잘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래 놓고선 이제 아까 주어진 문장 볼게 시력이 점점점 더 좋아진다 그랬어 이제 더 잘 보이게 된다 그랬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자 The Adjustment 자 여기 M, D, N, T 빼면 Adjust 이것도 뭐야 이것도 조절하다 조정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조절이나 조정이야 뭐에 간상체에 됐어? 뭐에 대한 조정이야 근데 Dim Light이니까 어두운 조명 됐어 흐릿한 조명에 대한 간상체의 조정은 It's caused 약이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생산에 의해서 뭐에 생산이야 근데 어떤 화학물질 어떤 화학물질인데 로돕신 혹은 시홍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화학물질에 의해서 약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학물질 로돕신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나오면서 더 잘 간상체가 역할을 더 잘하게 된다고 됐어? 뭔 말인지? 그래 놓고서는 요거 너의 간상체에서의 이 물질의 양이 이거야 이 물질이 어떤 물질? 시홍? 시홍 또는 로돕신이라고 하는 물질 양이 Determine 결정합니다 뭘 결정해? 뒤에 How sensitive 대의가 가르치는 건 뭐겠어? 일단 봐봐 너의 간상체에서의 이 물질 로돕신의 양이 결정짓는대 뭘 결정지어? How sensitive 이니까 얼마나 민감한지 됐어? 얼마나 민감한지 뭐가 어디에 민감해? Too light이니까 빛에 조명에 무엇이? 그것들이 이때 대의는 뭐야? 눈이겠죠? 어디 있어? 간상체인가? 눈 없냐? 복수명사로 되어있는 거 앞에? 아 미안 이거 대의가 요거네 앞에 복수명사 다른 거 없지 지금 요거 로드야 요거 로드 너의 간상체가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결정한대 그 간상체 속에 그 물질의 양이 로돕신의 양이 이해됐어? 뭔 말인지 넘어갑니다 자 exposure 노출 이거야 명사로 주어입니다 자 뭐에 대한 노출이야 이제 bright light니까 밝은 빛에 대한 노출이 밝은 빛에 대한 노출이 fade 자 fade 하면 뭔 뜻이냐?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 뜻이지? fade 사라지다 없어지다 자 밝은 빛에 대한 노출이 자 사라지게 하는 거야 이제 뭘 사라지게 하는데 로돕신을 사라지게 하는데 이제 자 근데 무엇으로부터? 눈으로부터 이때 아웃오브 빛에다가는 수롬이라고 쓰세요 먹으로부터입니다 다시 밝은 빛에 대한 노출 이제 밝은 곳에 나오면 밝은 빛을 보게 되면 눈에서 눈으로부터 로돕신이 사라진대 없어진대 그리고는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 자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그것이 그것이 되도록 야기시킨대 어떻게 되도록 야기시켜? less sensitive to light이니까 빛에 덜 민감하도록 야기시킨대 됐어? 이 시간에 키는 거 뭐게 해요? 이 시간에 키는 거 뭐겠어요? 커즈 뒤에 이슨 이슨 단수잖아? 눈이겠죠? 눈이 빛에 덜 민감하도록 일시적으로 덜 민감하도록 야기시킨대 됐어? 자 3번입니다 어? 내 옷 너무 빠르게 하냐? 그건 아니야? 자 이번에 3번입니다 요양문이고 소재 쓰세요 노쇼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전략 너쇼가 뭔지 알지? 어? 노쇼라는 말 몰라? 요즘에 많이 쓰는데? 그렇지 뭐 식당이 대표적으로 식당 같은 거 몇 시에 거기 갈게요 뭐 어떻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로 예약했단 말이야 근데 예약 시간 다 됐는데 안 나타나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게 노쇼야 노쇼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해 됐어? 뭔 말인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만 기사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동영상에 아무튼 시작합시다 요양문이니까 밑에 요양문 먼저 볼게 지문이 좀 긴가보다 자 왠 뭐뭐 할 때 뭐 할 때야 시카고의 한 식당이 had their customers make 일단 사역동사 have의 과거입니다 사역동사 해보니까 have 목적어 원형 원형 ing ed 지요 여긴 원형 나온 거야 목적어가 이거 하는 거니까 능동이라서 이렇게 말하지 알아듣지 이제는 알아들어야 돼 이제는 자 목적어 목적 보호야 자 maker commitment 하면 commitment 아까 나왔었지 첫 번째 질문에서 친구관계 얘기할 때 commitment 뭔 뜻이었어 commitment가 약속 헌신 전념 의무 책무 됐어? maker commitment 하면 이게 바로 약속하다라는 뜻이야 됐죠? 약속하다 자 다시 자 한 시카고의 식당이 한 시카고 식당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약속하게 했을 때 이거야 됐어? 근데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을 하게 했어? 뭐뭐 하도록 약속하게 했을 때 이거야 뭐 하도록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근데 뭐에 있어서 in their reservation 그들의 예약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약을 할 때 이 얘기야 reservation이 명사로 예약이야 그랬지? 자 그들이 예약을 할 때 그들의 예약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밑줄 하라고 약속하게 했을 때 the rate of customers 자 고객들의 비율 어떤 고객이야 근데 don't show up 이거니까 don't show up 나타나지 않는 고객들의 비율 show up이 나타나다 등장하다 얘들아 자 나타나지 않아 근데 뭐 없이 나타나지 않아 자 without canceling the reservation 밑줄 without ing니까 ing 하는 것 없이 ing 하지 않고 이거죠? 자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자 뭘 취소하지 않아? reservation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묻으면 안 되겠네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고객들의 비율이 동사했습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b번 자리엔 동사 들어가는 거야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시카고의 한 식당이 고객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나봐 그랬더니 그 고객들의 비율이 예약을 취소하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하는 인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질문으로 이제 갑시다 자 할게 자 시카고 레스토랑 오우너 여기까지 오우너가 주어입니다 시카고의 한 시카고 식당 주인이 was having 자 have trouble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뭘로 어려움을 겪고 있대 근데 노쇼로 예약하고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피플 사람들은 would make dinner reservation 자 아까 make a reservation 하면 이게 예약하다는 뜻이지 자 사람들은 예약을 하곤 했습니다 뭘 예약했어? 저녁 식사 예약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 fail to 부정사야 자 요거 조동사 우드 때문에 make 원형 조동사 우드 때문에 동사원형 fail 또 나온거야 자 fail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하지 못하다 이 뜻이죠? 뭐뭐 하지 않다 사람들은 저녁식 예약을 저녁식사 예약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fail to appear니까 나타나지 않곤 했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에 나타나지 않곤 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additionally 더구나 게다가 더구나 게다가 더구나 게다가에 대한 동의어도 여러개 알고 있죠 이제는 자 further further more more over watch more besides also as well 됐어? watch more 요런거 다 외워야 돼 자 더구나 게다가 day 그들은 이때 day는 앞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야 예약하고서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더구나 게다가 그들은 would not call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전화도 차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야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터지죠? 양아치지 자 at this restaurant 이 식당에서 이 식당에서 it was common for the receptionist to take the reservation by phone and then say 밑줄 자 일단 표시 먼저 해야 하나 it for to 가주어진 주어야 투부정사 앞에 4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얘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고 됐냐? 자 이 식당에서 이 식당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이 was common 흔했습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얘기야 자 여기서 이 단어 무슨 뜻이야 이거 recepti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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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접수 담당자를 말하는 거야 접수자 접수 담당자 식당에 예약하려고 전화하면 그 카운터에서 전화 받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말하는 거야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receptionist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접수 담당자가 접수 담당자가 take the reservation by phone 전화로 전화로 예약을 받아 그리고 나서는 뭐 해? say 말해 그러니까 이거 봐봐 진주어자리에 투부정사의 2 나왔잖아 이 투부정사의 2 때문에 take 원형 쓴 거고 and then 뒤에 say 동사원형 또 쓴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예약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say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전화상으로 예약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었냐면 뒤에 자 please call 부디 전화를 해주세요 자 이 뭐뭐 한다면 네가 change 바꾼다면 뭘 바꿔? 너의 계획을 바꾼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 계획이 바뀌어서 우리 예약 우리 식당 안 올 거면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접수 받는 사람이 됐죠? 뭔 말인지 자 4 months 몇 달 동안 노쇼의 비율이 어디에서 이 식당에서의 노쇼의 비율은 approximately 거의 얼마였어 30%였습니다 됐어? 예약 10팀 했는데 10팀 중에 3팀은 안 나타나는 거야 한두 명짜리 예약 취소하는 거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단체손님 같은 거 예약하죠 그러면 막 상 위에다가 30인분 30인분 40인분 막 상 쫙 깔아놓고 반찬 같은 거 다 올려놓고 했는데 안 와 치우는데 막 욕 나오겠죠? 그렇다고 그거 한 번 내놓은 음식인데 또 다른 사람들 상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 그 다음 as part of a behavioral science study 여기까지 그냥 다 춤쌓구야 이때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으로서냐면 part니까 일부로서 부분으로서 뭐의 일부야 행동과학 연구의 일부로서 이거야 단어만 알면 되죠? 행동과학 연구의 일부로서 researchers 연구원들이 conducted 수행했습니다 뭘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 이거 where by 또 나왔네? 얼마 전에 나왔지 where by where by 내가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where by 나오면 기억나는 사람 없어 혹시? 한별아 where by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어? 그렇죠 뭐뭐 하는 됐어? 일단 두 개 외워놔 그것에 의하여 이거 하나 외워놓고 또 그것에 의하여 뭐뭐 하는 이렇게도 외워놓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 다시 해볼게 그럼 이제 봐봐 행동과학 연구의 일부로서 연구원들이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자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라는 게 그 연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 그 연구에 의해서 데이 그들은 이때 그들은 앞에 있는 이 연구원들 얘기하는 거야 그 연구원들이 instructed 지시했습니다 시켰습니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시켰다 이 얘기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instruct 목적어 투부정사야 얘들아 이것도 허가동사야 그러니까 instruct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라고 지시하다 이렇게 자 그것에 의해서 즉 그 실험에 의해서 그 연구원들은 지시했습니다 누구한테 접수 담당자들에게 뭐 하라고 to stop saying stop ing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 ing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됐어 말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지시했대 어떻게 말하는 걸 그만두라고 이렇게 자 please call us 부디 우리에게 전화주세요 뭐 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앞에 나왔던 문장이잖아 똑같이 너의 계획을 바꾼다면 부디 우리한테 전화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시했대 됐어 자 and 그리고 그리고 여기 봐봐 위에 to stop에서 이거 투부정사 한번 나왔었지 and 뒤에 start 앞에도 역시 to가 있었어 근데 앞에 투부정사 했으니까 여기 생략한 거야 그러면 이 앞부분이 그대로 있던 거야 그 연구원들이 접수 담당자들에게 뭐 하라고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야 뭐 하기 시작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두고 이렇게 말하는 걸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계획이 바뀌면 우리에게 전화주세요 라고 말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라고 자 will you please call us 자 너 will call 전화할래 이거야 누구한테 우리한테 전화해줄래 뭐 한다면 네가 네 계획을 바꾼다면 우리한테 전화해줄래 이렇게 물어보듯이 의문문으로 됐어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대 이제 됐죠 자 furthermore 더구나 게다가 the receptionist 그 접수 담당자는 was instructed 접수 담당자니까 이 사람은 뭘 지시한 사람이야 지시 받았어 지시 받은 거지 그래서 bpp 송태 나온 거야 더구나 게다가 그 접수 담당자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하라고 인텐셔널이니까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포즈 포즈가 뭔 뜻이야 잠시 멈추다 의도적으로 잠시 멈추었다가 뭐하라고 wait 기다리라고 뭐하기를 기다리라고 요거 투부정사 앞에 또 의미상해져 또 나온 거야 더 콜러니까 전화한 사람이죠 예약하기 위해서 전화한 사람이 respond 대답을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대 됐어 다시 처음엔 어떻게 얘기했어 그냥 일방적으로 지 혼자 한 말처럼 계획이 바뀌면 전화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냥 끊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말하라고 계획이 바뀌면 우리한테 전화해 주실래요 이렇게 일단 물어보는 거야 그래놓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잠시 멈추고 잠시 멈추고는 기다리는 거야 누가 뭐하기를 그 전화한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내가 전화한 사람한테 계획 바뀌면 전화 좀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전화 전화 예약하러 전화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지시를 받았대 자 What do you think happened by simply adding two words to the script and ending with a question mark 요거 지금 이거 간접음문문으로 연결된 문장이거든 원래는 이거야 얘들아 Do you think 한 문장이랑 What happened by simply 어쩌고 저쩌고 요거 두 문장 합쳐진 거야 근데 원래 여기 think 뒤에 있던 의문사 what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냥 요건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하고 지금 일단 해석 위주로만 할게 해석할 땐 이렇게 하면 돼 너 생각하니 이거야 뭘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거야 됐어 너는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이 얘기야 근데 어떻게 by adding by ing 단지 두 마디를 추가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야 됐어 어디에다가 두 마디를 추가했는데 to the script 그 대본에 아까 이 대본이라는 건 뭐겠어 이 접수 담당자가 하는 멘트를 말하는 거지 어 자 그 대본에 단지 두 마디를 추가함으로써 그리고 end에 세모쳐나 end 뒤에 보니까 ending ing 또 나왔지 by ing에 걸리는 첫 번째 ing adding 두 번째 ing ending 됐어 다시 자 그 대본에 그 멘트에 두 마디를 추가하고 그리고 뭘로 끝냈어 question mark니까 물음표로 대화를 끝마쳤지 됐어 물음표로 대화를 끝마침으로써 끝마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야 됐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보지 이제 멘트를 바꿨더니 뒤에 봤더니 뭐야 amazingly 놀랍게도 by making 또 나왔네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이때 make 뒤에 did simple and almost effortless change 여기까지 자 결국에는 make a change야 make a change니까 뭐야 바꾸다 이 뜻이죠 변화시키다지 근데 어떤 변화를 시켰는데 이러한 simple 단순하고도 almost 거의 effortless 자 effort면 노력인데 LESS니까 노력해 안해 노력 안했지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지 힘이 안 든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이거야 이러한 단순하고도 거의 힘이 안 드는 변화를 만들므로써 됐어 뭔 말인지 만들므로써 근데 뒤에 봤더니 뭐 나와 관계되면서 위치 보이고 앞에 콤마까지 있어 어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위치 밑에다가 and it 이라고 써놓으시고 이때 it의 선행사는 누구야 뒤에 해석해볼게 먼저 자 made 만들었어 누가 뭐하도록 만들었어 사획동사 make 또 나온거야 코롤러스 전화한 사람들이 make a commitment 약속을 하게 만들었어 전화한 사람한테 약속하게 만든게 뭐야 앞에 나온 요 단순하면서도 손쉬운 변화였지 됐어? 단순하면서도 다시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제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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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r no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다 앞에거 by부터 여기 끝까지 걸리는거야 no까지 해보자 이제 자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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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아니오 둘 중에 하나 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런 전화건 사람들이 약속을 하게 하는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봤어? 계획 바뀌면 우리한테 전화 좀 해주실래요? 했을 때 네 아니면 아니오라는 대답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네 또는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을 이끌어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단순하고도 거의 손쉬운 이런 변화를 함으로써 뒤에 나와 이제 또 또 노쇼 레이트 노쇼의 비율이 어디에서? 이 식당의 노쇼의 비율이 어떻게 되었대? 드랍트니까 떨어졌대 됐어? 자 워핑 자 워핑하면 여기 써있죠? 엄청 큰 이 뜻이야 워핑 엄청 큰 20%포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그게 어디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그랬어? 30%에서 10%로 떨어뜨렸습니다 20%가 줄어든거죠? 자 이제 답으로 갑시다 빈칸에 뭐 들어가야돼? 답 답 뭐야 일단 B번은 줄이다 감소하다 떨어뜨린다니까 디클라인 들어가면 되죠? 1번 아니면 4번이네? 어 답 4번이겠네 그들의 예약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보고하도록 즉 알리도록 약속하게 한거지? 됐어?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었대? 노쇼의 비율이 떨어졌대 감소되었대 4번입니다 소재 써 모호함을 참지 못하는 것 모호함을 참지 못하는 것 그게 소재래 답은 2번이래 낱말 낱말 선택이니까 하면서 할게 봅시다 이제 1938년도에 나찌의 심리학자인 나찌의 심리학자야 자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대 엘리히 뭐 이게 뭐였더라? 예센이었나? 아무튼 요 해설지 뒤에 보면 나와 해설지 뒤에 보면 이름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나오니까 궁금한 사람 한번 보고 아무튼 심리학자겠지 뭐 자 1938년도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요 심리학자가 출판했대 발행했대 뭘? 요 책을 책 아니면 뭐 논문이겠죠? 그지? 자 근데 언 오리어스 텍스트야 자 오리어스 자 오리어스 하면 요거 뒤에 나오지? 혐오스러운 끔찍한이라는 형용사야 혐오스러운 끔찍한 다시 이 사람이 이걸 쓴거야 근데 굉장히 혐오스러운 텍스트래 혐오스러운 끔찍한 글이래 근데 어떤 글이냐면 물이 알려줘야지 인위치 그 글에서 이거 선행사랑 관계되면 다 같으니까 일단 집어넣어도 되죠? 그 글에서 그 논문에서 히 그가 요 사람이죠? 그가 describe describe A as B describe A as B면 A를 B라고 묘사하다 요 뜻이겠죠? 자 그 글에서 이 심리학자는 certainty 확실성이란 뜻이지? 확실성을 뭐라고 묘사했어 sign 어떤 표시나 징후 신호라고 묘사했대 뭐의 신호야? mental health 정신적 건강에 신호라고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 확실성이라는 걸 뭐라고 묘사했대? 정신적 건강에 신호 징후라고 묘사했지 그럼 이 사람은 확실성이 있어야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다 라고 묘사했다는 얘기야 됐어? 자 요 사람에게 더 베리 밑줄 여기까지 자 명사 앞에 더 베리 들어가면 바로 그 라는 수식어라고 그랬지 그치? 바로 그 무엇은 요 얘기야 자 그럼 tolerance하고 intolerance는 반대말이죠? 자 tolerance가 뭐야? 관용 용인 무언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인 붙었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참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지? 됐어? 자 근데 이거 내용 잘 봐 말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디아웃이야 디아웃이 뭔 뜻이야? 디아웃 의심 자 의심한다는 거는 뭔가 확실하니까 의심하는 거야? 불확실하니까 의심하는 거야? 불확실하니까 의심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디아웃을 불확실이라고 한번 해볼게 불확실성 불확실성 자 뒤에 봐봐 이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은 어떠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확실해야 불확실해야? 확실성이 있어야 확실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한테 불확실성의 밑줄은 뭐뭐 였습니다 뭐였어? 증거였어 뭐의 증거였어? 사이클로지컬 이러리겠으니까 정신적 질병이래 정신적 질병이래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야 건강하지 않은 거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려면 확실해야 돼?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해야지? 그럼 여기 봐봐 불확실성을 뭐 해야 돼? 말이 그러냐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 어 뭔 말인지 알겠냐? 나도 헷갈리네 지금 말이 하늘아? 맞아? 맞아?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는 확실한 거지? 어 됐어? 요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확실성을 뭐라고 묘사했다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묘사한 거야 됐지? 근데 밑에 보니까 정신적 질병이라고 그랬어 정신적 질병이면 건강하지 않은 거 건강하지 않으려면 불확실해야 되는 거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람 나왔네 이 사람이야 얘도 심리학자야 어디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이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introduce 소개했어 도입했어 뭘? 개념을 어떤 개념이야? ambiguity intolerance 자 ambiguity가 뭔 뜻이야 이게 애매함 모호함이라는 명사죠 이거 intolerance니까 이거에 똑같네 참지 못하는 거지 애매함을 참지 못하는 것 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대 이 사람이 됐어? 자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she 그녀는 아 이 사람 여자인가 봐 심리학자 여자 그녀는 showed 보여줬습니다 showed 밑에다가 v4 사형식 수요동사입니다 사주면 간직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subject가 실험 얘기 나왔잖아 어디 있어 실험 얘기 나왔지 실험 대상 피실험자를 말하는 거야 subject가 실험 대상이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자 한 실험에서 그녀는 실험 대상들에게 뭘 a progression 자 progression이라고 하면 뭔 뜻이겠네요 progression 진행 진전이란 뜻이 있고 연속 연속 연쇄란 뜻이 있어 연쇄 살인사건 알죠? 살인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거 연속이야 자 뭐의 연속을 보여주었냐면 이미지의 연속 쉽게 말하면 연속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얘기야 그냥 됐어? 자 근데 어떻게 해서 starting이니까 시작해서 뭘로 시작해서 with a sketch of a dog이니까 어떤 개의 스케치로 시작해서 됐어? 어떤 개의 스케치로 시작하는 이미지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얘기야 실험 대상들에게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자 the images 그 이미지들은 gradually 점차적으로 자 morph morph가 바뀌다란 뜻이야 바뀌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점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 바이 슬라이드니까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씩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야 자 근데 into니까 뭐로 바뀌었대? 이미지로 바뀌었어 뭐의 이미지? 고양이의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미지로 시작했다고 그랬어? 어 처음에는 강아지 이미지로 시작하는 연속적인 이미지를 보여준거지 그랬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한 장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점점 점점 뭘로 바뀌었대? 고양이의 이미지로 바뀌었대 자 서브젝트 피실험자들은 얘가 문장에 주어야 자 주어니까 이제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인텔러런트 하면 이거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who하고 비동사 were하고 생략된 거야 됐어?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생략된 겁니다 who were 자 피실험자들은 근데 어떤 피실험자야 what? 인텔러런트니까 참지 못한 피실험자들은 이거야 뭘 참지 못했는데 애매함을 참지 못한 피실험자들 됐어? 애매함을 참지 못한 피실험자들 즉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텐드투부 정사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됐어? 뭘 봐 세상을 본대 근데 어디에서 세상을 봐 어떤 범주 안에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야? 요것도 리지드하고 플렉서블하면 반대말이죠? 리지드는 뭐 뜻이야? 리지드 비슷한데 단호한 엄격한 단호한 엄격한 고정된 플렉서블은 융통성 있는 유연한이지 그치? 그럼 봐봐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놓고 봤을 때 확실성이라는 건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잘 바뀌는 거야? 아니면 고정적이고 단호하고 딱 엄밀히 정해진 거야? 어 정해진 거지 됐어? 그거 까먹으면 안 되고 일로 갖고 와 이제 어떤 사람들이야? 애매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래? 애매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확실성을 강조하지 않아 애매함을 참지 못한다니까 확실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인 거지 확실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을 어떤 범주 안에서 바라보겠어? 엄격한 고정된 카테고리 단호한 범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넘어가도 돼? 다시 갑니다 이제 자 엄격한 단호한 범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인 애매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실험자들은 would insist 주장하곤 했습니다 stubborn stubborn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완고한 고집센이 뜻이죠?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데디아라고 데디아가 뭐야? 그 이미지는 뭐였다고? 여전히 개의 이미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뭐의 이미지로 시작했어? 처음에는 강아지의 이미지로 시작했지 그러다가 점점 점점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 고양이로 바뀌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떻대? 여전히 고집스럽게도 그 이미지가 개의 이미지다 라고 주장을 했대 됐어? 자 니트리 리버싱 이 사람 자 리버스하면 뒤집다 뒤엎다 이 뜻이죠? 이 사람의 이론을 뒤엎으면서 이 사람은 이 얘기야 됐어? 됐어? 니트리 하면 뭔 뜻이야 이게? 니트리 말끔하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론을 깔끔하게 뒤엎은 이 사람은 됐어? 이 심리학자는 suggested 나타냅니다 시사합니다 뭐라고? 이하라고 데디아가 뭐야? intolerance 참지 못하는 것은 뭘 참지 못해? unclear information 불명확한 정보를 참지 못하는 것은 이거야 됐어? 불명확한 정보를 참지 못하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명확한 정보라는 게 곧 뭐야 여기 ambiguity잖아 그지? 됐어? 불명확한 정보를 참지 못하는 것은 뭐뭐 뭐뭐이다 라고 시사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뭐래? what characterized 특징 짓는 것 이다라고 이거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와신 거야 관계대명사 특징 뭐야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불완전 앞에 명사 없고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 맞죠? 자 특징 짓는 것이다 뭘 특징 지어? 건강한 마음이야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야 이 말 생각해봐 이 사람의 이론을 뒤엎었다 그랬지 그지? 이거 지금 첫 번째 사람이잖아 제2 이 사람은 확실성이 곧 정신적인 건강이다 그랬지 그럼 이 사람의 이론을 완전히 뒤엎은 거니까 이거 그냥 F로 쓸까? 두 번째 심리학자는 뭐가 건강한 거야? 확실성에도 이거 반대 개념이니까 뭐가 건강한 거야? 봐봐 다시 아 이거 말이 어려워 이거? 불확실한 게 건강한 거라고 그럼 확실한 건 건강하지 않은 거고 됐어? 그럼 여기서 인톨러런스야 애매함을 참지 못하는 거야 애매함을 참지 못하는 거 애매함을 참지 못하는 거는 확실성이야? 불확실성이야? 아까 전에서도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내가 물어봤잖아 이거 애매함을 참지 못하는 거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애매함을 참지 못해 애매함이라는 게 불확실한 거지 그걸 참지 못하는 거니까 확실성이야 똑같이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심리학자와 반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성이 건강한 거야 건강하지 않은 거야 건강하지 않은 거 이 사람은 확실성이 건강한 거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니까 언어날스가 답이네 됐어 뭔 얘기인지?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